알기 쉬운 융 심리학 읽기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은 융 개인의 생생한 체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융의 사상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순이나 결점을 바꾸려고 들거나 제거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융이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존재 등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럼으로써 융이 제시하는 기본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융이 제시하는 깊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